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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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롯계 경복궁 덕수궁 비원, 경희궁 흥선대원군 오늘 별명 수록순이 거듭하네요 골라 쓰시면 돼요 오늘 뭐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악기 소리를 좀 몇 개 하고 악기? 악기 하고 좋아 좋아 일단은 트롯을 하니까 우리가 해금 소리, 아쟁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해금의 아리랑 해금으로 하는 아리랑 기대됐네 입으로? 입으로 와 대박이네 튠, 튠부터 네? 튠, 튠부터 예, 예, 예 다시 direct 아 두고 아 두고 예, 아 두고 아 두고 아 아 두고 아 두고 아 두고 아 두고 가려pered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보유 은우 우우우우우우우 아직도 찍은 거죠? 어디에서 아냐 ale 아유 아유 망 strategies 아니 사실 이 얼굴로 아내도 먹고 살잖아요 장민호씨 같은 얼굴로 아내도 먹고 사는데 뭔가 뭔가 해보려는 그런 최설대하는 모습 너무 좋았습니다 아 소유진씨가 죽네 죽어 아니 난 계속 티나고 있는 줄 알았어 계속 티나고 있는 줄 알았어 또 있습니까? 이수영씨 누구요? 이수영 나수 이수영씨요? 네 이수영 얼마나 울어요 이제 준비해 자 이제 이제 이 세상에 너를 사랑 너를 사랑 언니 내가 내가 잘못한 것이 이수영 다시 한번 아직 거의 비슷하네요 제가 생각해 또 있어요? 이제 없죠? 이제는 준비했는데 또 땡 칠까봐 고생했어요 남진 선배님이 노래를 하는 특징이 그대는 모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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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이렇게 하잖아요 아 재밌다 재밌다 아 맞아 야 재밌다 그래가 좋아요 여러분은 모르리 이제 이거를 이거를 이제 방탄소년단의 핏감 눈물을 부르는 남진 선배님 아 장민호 됐어요. 일찍이야. 감사합니다. 노래하세요. 노래하세요. 아 장민호 잘하네. 박수 한번 주세요. 30초간의 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모든 것을 한번 이쪽에서 이번에 한번 홍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민호 30초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트로트기의 덕수궁 장민호입니다. 저는 1997년 남성 4인조 댄스그룹 유비스로 데뷔를 했는데요. 잭스키스 H.O.T에 치여서 쫄딱 망하고 이 집을 준비해서 나왔는데 IMF가 터져서 쫄딱 망하고 그 이후에 수영강사를 하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과 친해지는 방법을 배우면서 트로트를 딱 시작하면서 이처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샤이니의 최민호 콩민호 동민호 이민호 장민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좋아. 준비 좀 했네. 잘한다 잘한다. 앞에가 너무 망한 걸로 가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바로 거기서 이제 민호가 맞네요 근데 민호라는 이름이 다 정상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송민호씨도 있고 최민호씨 그다음에 야구선수 강민호씨 배우 이민호씨 이제는 트로트 가수 장민호씨 됩니다. 장민호! 근데 아까 데뷔년도가 저보다 선배네요. 97년도에 내가 93년 데뷔인데 저는 사실 되게 자주 뵀어요. 나이가 좀 있으세요? 나이는 네 좀 있으죠. 평온에 나이는 풀어보진 않을게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거 좋은데 인간적인 애야. 물어보지 마세요. 저거 자주 봤어요? 저 자주 봤죠. 엠본뷰에서 웃으면 좋은 날 그때 아이돌 가수들이 잠깐 꽁트에 출연하는 게 많았었어요. 그때 제가 박명수 선배님이랑 그때 같은 대기실에 있었는데 저 자고 있는데 발로 차면서 일어나서 절로 나가라고 너무 깊게 잤나 봐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해가 있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저 한번 차세요. 이제라도 사과받으니까 20명과 흥어리가 좀 풀렸어요. 화가 안 풀렸으면 제가 좀 이따 차에서 자고 있을 테니까 바로 차세요 저는. 언제 한번 만나기반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방송한테 쫄긴 처음이에요. 뼈대가 굵어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다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았겠네. 데뷔하고 이지까지 됐는데 제 뒤에 데뷔했던 친구들도 다 대박이 났어요. 퇴사자, 에널지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얼굴이 빠진 것도 아닌데 그치? 정답이에요. 근데 제가 퀴즈를 냈나요? 정답입니다. 오케이. 딩동댕 근데 가면서 알았어요. 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게 아이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이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이돌들이 소울이 있으면 저는 한이 있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복이 더 잘 어울리고 도저히 아이돌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됐죠. 그러면 누구 닮았다는 얘기 좀 들어요? 아까 저 신화의 저는 뭐 오지호 씨 닮았다는 얘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해야 뜨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이랬어요. 닮았다. 오지호 씨 닮고 그다음에 얼핏 보면 주진모 씨 닮고 어? 얼핏 봐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그게 힘들면 쟤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아니요. 오지호 씨 닮고 그러네. 다시 한번 어떻게 해? 아 이게 좋은데? 진짜 진짜 방송 많이 하고 싶었나봐요. 오지호 또 주진모 또 주진모 그다음에 동환 씨 많이 닮았다고 그다음에 손동훈님 손동훈 씨 맞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위기 한번 잡아갈게요. 검색소 1등 한번 가죠? 가야죠. 노래 준비 됐습니까? 저는 오늘 신나게 메들리 한 곡 만들어 왔습니다. 메들리 오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희가 메들리를 만들어 오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아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아니 짧게 짧게 여유가 없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왜 왜 안 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함께 향미로 가자 자 다같이 노새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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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벗어라 늙어지면 온몬하니 화하물을 쉬듯 꿈이요 달구창 아니 어머니 진짜 좋아하시겠죠. 잘 쉬고 잘 쉬고 차차차 차차차 지 화자 좋구나 차차차 차차차 자 2절은 다 함께 차차차 준비 아니, 진짜 황대도 되겠다, 티로드게. 어차피 이제야 할 사랑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않아 눈물거도 여러분들만 해볼까요? 내일은! 매일은! 매일도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거야 의심을! 의심을 털어놓고 함께 차차차! 의심을 털어놓고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함께 차차차!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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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 차차 차차차 오늘의 우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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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빈호 창빈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반갑습니다. 트로틱의 덕수기 장민우입니다. 세상에 너를 사랑해 왜 그 내가 잘못한 걸 아하 저 그나란 사랑 그나란 사랑 지고 쉬고 잘 쉬고 차차차 같이 차타죠 그나란 차차차 정민우가 됐어 일주일이야 그나란 사랑합니다 고맙고요 항상해요 모르지만 그나란 사랑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박등이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웅시야 아니야? 반갑습니다 나아 아유 오오오 맞아 맞아 있어 있어 그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어 지난 그 첫 방송에 비해서 어 의상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털이 많이 나려요 지금 아 예 뭐 이런 거